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화장품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앞으로도 저와 실질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바로 스캔해 주시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관련돼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토대로 수익 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제로 이어서 화장품 1분기 실적 리뷰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고속성장을 읽어왔었던 섹터가 바로 화장품 섹터였죠. 중국 성장이 바로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이후로 보복 조치로 인한 한알령 그리고 예를 들어 케이크 컨텐츠들에 대한 유통 금지를 토대로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연간 성장률 20-30%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영역대에 이르렀었던 섹터였습니다. 당시 PR 멀티풀로 봤을 때 4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오갈 정도로 최근에 2차전지와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보였었던 것이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고 역시나 중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지고 관련해서 한국 매출 자체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크게 타격을 받은 바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의지하는 그런 섹터가 아닌 지금 일본 관광객들 그리고 아시아 시장 미국 시장에 조금 더 기대서 지금 성장 모멘텀을 달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 섹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 관광객 우리가 유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유커 및 따위공 회복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당연히 매출은 지금보다도 두세 배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있고 지금 서로 지금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화음이 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역시 추적관찰을 해나가시면서 지금 중국 시장이 다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시장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한 판가름이 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속도보다는 방향 정도의 예의주시를 좀 해가시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북미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현재보다도 많은 성장률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관찰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장주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인 대장주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탈 대비 지금 사실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 외에도 지금 중국 시장까지도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정말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성장이 가능한 화장품 업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두셔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고성장 기조에서 저성장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또 성장 궤도를 달려나갈 수 있는 만큼 2010년대와는 다르게 좀 평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글로벌 화장품 퍼스널 케어 기업 컨센서스 및 밸류에이션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다는 P&G, 로레알, 그리고 에스티로더 이런 회사들 역시나 지금 고성장세를 기록해 나가다가 지금 정체된 구간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이번 표를 보시면서도 아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연간 예상치만 하더라도 연평균 3% 내외의 저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즉 이제 레드오션으로 다 다가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될 시에 당연히 미국과 유럽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가 특수 호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모레퍼시피 이런 중대형주들에 대한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시장의 회복을 잘 기다려 보셔야 되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변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무조건 중국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회복될 기미가 더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또 특정적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명실상부 화장품 대장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아수, 헤라, 아이오페 등 명품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런칭해서 정말 어느 정도 궤도권까지 올레어 놓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사실 이거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수백억 정도가 들어갈 만큼 하나의 브랜드를 런칭시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브랜드들을 최소 아모레퍼시픽은 4, 5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한알력 및 코로나 영향으로 20년 최저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그래도 다시 한 번 또 성장 계도를 21년부터 달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연간 영업이익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바운드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3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은 9,1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4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마이너스 21%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59%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면세점 매출이 당연히 이제 크게 감소를 하게 됐었겠죠. 그래서 이에 따른 이익의 훼손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지금 해외 매출 28%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실적들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지금 최근에 1분기 실적 악화 요인으로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형주 특성상 매출액이 분기마다 9천억 정도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이 이렇게 기록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거래처들을 다변화하기가 상당 구간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지금 분기별로 500억, 1000억 정도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처 다변화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 용이하다는 점이 지금 중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누는 그 구분점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 판단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의 회복이 아모레퍼시픽의 폭풍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만 잘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도표는 아모레퍼시픽 중국 플러스 면세점 매출 비중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한한령이 좀 나타나기 이전에는 지금 당연히 중국과 면세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018년도부터 좀 보게 되면 2018년에 52% 그리고 2019년에 56%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50%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22년도에는 무려 38%로 상당히 많이 낮아진 측면이 지금 실적에 악화된 원인이라 다시 한번 손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따라서 중국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유의미한 성장을 달리기가 상당히 지금 사실 어려운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은 중대형사의 경우 낮은 성장률로 인해서 재평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중소형주 랠리 이후부터 천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채널별 매출 비중 추정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비슷합니다. 내수 시장이 39%, 중국 시장이 아직도 22%, 그리고 해외 기타, 북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되겠죠. 여기에 따른 매출 비중이 22%, 그리고 면세점 비중이 지금 한 17%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지역별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데 역시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퍼포먼스가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 구간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기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 역성장하는 만큼 다른 해외 시장 팔로우 개척을 더 활발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또 중소형주로 좀 분류할 수 있는 이런 클리오 이런 종목도 상당히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클리오라는 종목은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서 리오프닝 노마스크 시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스크 시절에는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 있다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가 증진되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월 방한 외국인이 91만 명 정도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이르면 이를수록 점점 여행에 대한 수요들은 증가되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전체 아시아 시장에서 또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까지도 증가가 되게 된다면 역시나 클리오 입장에서도 실적이 크게 증진될 수 있다는 이런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 면세점 매출은 37% 정도로 또 역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체 관광객, 육허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는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표는 클리오에이즈 국내 점유율 추이 및 전망과 해외 매출 추이 및 전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2017년, 18년만 하더라도 국내 매출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1년도부터는 어떻게 되죠? 23년도에 이르러서는 해외 매출이 30% 정도에 육박하는 만큼 앞으로 미국과 동남아 시장의 성장이 클리오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클리오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751억 원에 영업이 5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3%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 역시 44% 연간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전화는 다르게 지금 발빠르게 지금 북미 시장을 겨냥한 것이 제대로 실적 수치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HMB 채널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동남아 북미 매출 고속 성장이 주된 성장 포인트입니다. 107%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73% 정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과 일본 매출은 지금 사실 저조한 상황이나 매출 다변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인터넷 쇼핑 채널 판매 확대를 토대로 이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속 성장은 이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 3분기 일본 관광객 유입 효과와 아마존 재팬 런칭 기대 모멘텀까지 같이 불러일으키면서 앞으로 23년, 24년까지 여러분들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서 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 화장품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자 대다수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21년도만 하더라도 PR 한 30배 정도는 최소한 부여받았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22년도, 23년도 결과치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박스권 표시해놓은 걸 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PR은 21배 수준으로 멀티풀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되고요. 게다가 이제 24년도, 25년도 성장세까지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멀티풀은 한 15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 그리고 역사적 PR, 밴드선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스케인을 하시면 앞으로 이거 외에도 화장품주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주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 대한 자료들까지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만큼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중 기능성 BB크림 등 혁신적 제품 개발 경험을 보유한 국내 3위권의 ODM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인력의 40%가 R&D 인력이라고 볼 만큼 상당히 많은 기술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한국과 중국, 미국의 화장품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큰 특장점이 되겠고요. 한국의 4억 개 그리고 중국의 1.6억 개 미국의 1.2억 개 정도 수준의 캐파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캐파를 보유하기까지 2019년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크게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2020년 바로 코로나 직격탄으로 지금 굉장히 사실 공장들이 가동률이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가동률이 크게 늘어나기는 고정비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고정비를 커버하기 위한 가동률이 증진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익률은 현저하게 크게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 특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매출처라든가 신규 이제 어떤 거래처들이 좀 확보가 되게 될지 증설 없이 현재 캐파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매출액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작년 실적 대비 PR이 지금 13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화장품 기업들이 20, 30배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굉장히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성장성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저렴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소형 화장품주를 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은 한국 내수 시장이 50% 그리고 미국이 37% 중국이 11%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잘 공략한 것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통별 비중을 보게 되더라도 온라인 58%, 수출 22%, 홈쇼핑 12%, 로드샵이 6%인 만큼 고정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통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장 비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액이 1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3억 정도가 나왔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30% 성장, 영업이익 기준으로 1400%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 법인이 460억, 영업이익 56억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12% 정도가 찍혔고 그리고 한국 법인 같은 경우가 매출액 659억 원에 영업이익 46억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7% 수준입니다. 중국 법인은 역시나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매출액 128억의 영업이익이 3억 적자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세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미국 법인 선방으로 견주한 성장을 기록했고 인구루드랩 코리아 같은 경우가 온라인 판매 증가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중국의 미국 시장 돌파구가 기업 투자 포인트인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법인 대형 유통그룹인 산하에 다양한 브랜드 고객사가 지금 확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의 성장세가 조금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연결 실적 전망 및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또 하반기 보통 이제 또 4분기에 굉장히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4분기에 이제 크게 매출액이 잡히는 것이 화장품 업종의 특징이죠. 따라서 23년도 하반기에 다다로서는 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다가 중국 한알령 해제까지 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도 정리를 좀 해드리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총평 자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 정말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앞으로 정말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면 화장품 업종이 지금보다 더 높은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당연히 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지금 중국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을 지금 전체 화장품 회사들이 인도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베트남 시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을 제대로 겨냥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금 성장 포인트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전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거래차 다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도부터 실적이 따박따박 찍힐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육허 유입 시기가 성장의 포텐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가지 외교적인 부분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을 계속 해나가실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 9천억이 나오던 것을 중국 매출을 바로 그냥 북미 시장 9천억 매출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주를 보실 때에는 중소형 회사를 먼저 탑픽주로 선정하시고 그 이후에 중대형주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하시고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본느 등 북미 시장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외에도 사실 제가 보고 있는 화장품 실적주 탑픽주가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23년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65%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PER 즉 펀더멘탈이 약 10배 이하로 지금 초저평가 상황이거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PER 3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기도를 달릴 수 있는 이런 중소형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PER 10배 이하입니다. 굉장히 초저평가 상황인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색조화장품 분야에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태양입니다. 라이징스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충분하게 앞으로 향후 3년, 5년간 좋은 실적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채널 추가 꼭 하셔서 관련된 종목 정보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려보자면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노란톡 채널 추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투자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인 만큼 공부, 종목 분석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치중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부가 될 만한 내용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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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